낚시를 차별을 했습니다. 낚시때는 알바소트로 1.5입니다. 그리고 새로 수중띠단 제조띠 살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특혜 세팅을 날렸습니다. 이 아저씨가 한마디 걸었습니다. 나는 자라돔하고 술뱅이 한마디 잡고 응원해 줄까요? 터져라 터져라 막 쳐벗고 있어요. 된거요? 감시요? 진걸로 왔습니다. 집 밑에도 밑에도 한숨이 3m 밑을 3m도 낳기 때문에 다 병원을 했다. 뭐야 강성돔이다 의연도 부위강시이다 감성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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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꼴입니다 바닥에 한번 보여주세요 바닥에 한번 보여주세요 어 큽니다 응 한 40cm 쯤 되겠습니다 이렇게 빵도 좋고 응 한번 덜어주세요 저 위에 있는 아저씨도 걸었습니다. 바닥을 걸었습니다. 하하 저 위에 있는 아저씨도 걸었습니다. 바닥을 걸었습니다. 하하 허헤 아저씨 고래요? 어헤이 지 한개 날라갔네 또 하하 저거 못건져 너무 멀어 자 낚시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여달라고? 보여달라고요. 보내줄게요. 자. 자. 오케이. 오케이. 네. 아싸싸. 요거는 힘친다. 아으. 아싸. 아. 감세다. 감생이다. 감생이. 허어. 감생이다. 아. 아. 감생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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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에 낚았습니다. 감성도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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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다 감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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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hhh 인마 내려가면 안돼 인마 자 병가돔입니다 한 3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잡고보세요. 감정도 많이 잡았습니다. 이게 거북손입니다. 이거 뜯어갖고 삶아갖고 먹어도 되는데 그냥 뜯어가면 안됩니다. 이것도 밝은 물을 정하게 하기 때문에 뜯어가면 안되요. 엄청나게 길어. 거북손입니다. 거북손입니다. 정나를 시켰습니다. 감정도 많이 잡았습니다. 45,000원 정도 나오네요. 47,000원, 48,000원. 크기가 크다. 빵이 많아. 마음이 큽니다. 이건 내가 낙한 겁니다. 좀 움직이지 마세요. 이거는 36,000원 정도 되겠네요. 36,000원 정도 되겠네요. 아니요. 완전 좋습니다. 이거는 변갑니다. 긴 꼬리는 여기가 새카메야 돼요. 여기 눈보면 화장은 엄청나게 이쁘게 있어요. 근데 얘들도 색깔이 변합니다. 온도에 따라서 무늬가 달라지요. 점심을 먹겠습니다. 감정돈 한 마리. 깨를 떴습니다. 소장 좀. 소장 좀. 오래된 거구만. 오래된 거구만. 한 번 자. 2002년 11월 한참씩 났네. 이거 38짜리입니다. 해보입니다. Thesat, Sahel,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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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눈이 억슨이 이쁩니다. 네.